자기야 격리 왜 핫필지 왜 핫필지 전하여 한인 건가요 내 맘은 잘 못해 나요 이제는 행정 안 돼요 아 신신이 그지 왜 핫필지 왜 너만이 살려야 하느냐 거짓말죠 그 날은 정말 내 아픈 짐이가요 하신 속 깊은 곳에 새겨진 추억 너무 아파 그 눈이 나네요 내 아픈 짐이 내 아픈 짐이 왜 하필지 왜 하필지 떠나려 가는 건가요 내 입역을 잘 맞춘 나요 일을 가을을 의점만 하네요 아직 신이 그 추억이 왜 너와 하나 많이 가져와야 할까요 거짓말 중 난 못하는 말 왜 하필 진밀어요 발신 속 깊은 곳이 새겨진 추억 너무 아파 눈물이 나네요 너무 아파 눈물이 나네요 안녕 자리아 형님